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블랙 미스트, 다시 케이크 2부 시작할 건데요. 저희 처음으로 보여줄 곡은 알리나의 바바문, 힙. 빡스 빡스. Are you ready? No? 상관없어. 이제 케이크 1부 시작해! 너는 내가 Kick's Club에 다들 잘 어울린다. entre shake을 Aladdin. 이젠 문을 내리 가뿐해 벨러랭 성공을 써먹어 마치 미슐레 누구보다 빠른 걸음을 걸어내 비시즌 이젠 지도 오리야 뒷걸음 On the spot of these 버틴 매물때로 꺼내 머리밖에 모른다 히 히 히 히 히 히 빼빼빼 뭘 아니 된 말로 하셔 갈라심 항상 그저 액션 자꾸 click me click me 훈냈듯이 수 Close up close up close up 히 히 히 히 머리밖에 물어봐 히 히 히 히 히히 히 히힛 히 히히 히힛 머리 아форм앨ichtet 히 히힛 히 히 히 히 히힛 어딜하고 위한 빛낼 수 있어 Chase 세상엔 너 하나뿐인걸 근데 왜 이래 네 얼굴에 침 jego qqq 날 착각한 여러 분이 감소 거기서 멈춰 지질이 번쩍 덕분에 나의 멘탈이 던다 난 더 먹어만 둘러 갈게 All you wanna be is truly a girl You give me that shit 이런 애들 끼리끼리 해 너네땐 널 라니 다 몬가셔 너로 시간 안 썩으셔 근데 자꾸 hit me hit me 오늘이 그 시즌 close up close up hit me hit me hit 머리 아가에 부릅ду hit me hit me hit hit me hit me hit hit me hit me hit 머리 아께 부릅ду he hit me hit me hit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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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遊 꼬무든 ti 삐져나온 입 떡진 머리 난 상관없지 꼬무든 ti 삐져나온 입 떡진 머리 내가 하면 he 꼬무든 ti 삐져나온 피 떡진 머리 난 상관없지 꼬무든 ti 삐져나온akan точ진 머리 네가 하면 ter supplier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